26. 다음 배전 중의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로브스타종은 유기산이 많아서 신맛이 강하다. 2. 단맛은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강하다. 3. 신맛은 카페인, 트리고넬린, 퀴닉산 등의 유기산에 기인한다. 4. 쓴맛은 라이트 시나몬일 때 가장 강하다. 정답은 2. 단맛은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강하다. 27. 커피생콩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유리당류와 다당류로 나누어진다. 이들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커피생콩의 유리당류는 배전커피의 갈색이나 향기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커피생콩의 유리당류에 속하는 주성분은 글루코스이다. 3. 커피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로브스타종에서 아라비카종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4. 커피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배전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정답은 1. 커피생콩의 유리당류는 배전커피의 갈색이나 향기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8. 배전과정 중 생콩의 수분함량에 따라 배전과정 중 배전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어하여야 할 중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배전 온도와 시간 2. 열풍 온도와 콩의 표면 온도 3. 열원의 종류와 가열 방법 4. 열외 조사 및 전열 방법 정답은 3. 열원의 종류와 가열 방법 29.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로스팅을 하기 전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2. 로스팅 전 생두의 수분함량, 조밀도, 수확연수, 가공방법 등을 점검한다. 3. 로스팅 머신의 특징에 맞게 투입하는 생두량을 조절한다. 4. 로스팅하기 전 로스팅 포인트를 결정한다. 정답은 1. 로스팅을 하기 전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30.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중강볶음의 커피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물의 온도가 92도씨라면 다음 예문에서 추출물 온도에 적절한 조절 원칙은 1.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2.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3.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도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4. 에스프레소 추출은 볶음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로 설정해야 된다. 정답은 1.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31. 댐퍼의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4. 흡열과 발열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은 4. 흡열과 발열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32. 다음은 커피의 쓴맛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1. 생두를 배전하면 새로운 고미 성분이 생성된다. 2. 카페인은 커피 쓴맛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3. 디카페인 커피는 쓴맛을 나타내지 않는다. 4. 카페인은 커피의 쓴맛을 부여한다. 정답은 3. 디카페인 커피는 쓴맛을 나타내지 않는다. 33. 볶은 커피콩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생콩에 있던 향기와 주로 중약볶음의 커피에서 만나게 되는 당의 갈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 강볶음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건혈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향기들 가운데 생콩에는 없던 향기는 1. 캐러멜향 2. 꽃향기 3. 베리향기 4. 허브향기 정답은 1. 캐러멜향 34. 볶은 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의 주성분은 1. 탄산가스 2. 질소가스 3. 산소 4. 일산화탄소 정답은 1. 탄산가스 35. 다은중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로스팅 단계는 1. 시나몬 로스팅 2. 미디엄 로스팅 3. 이탈리안 로스팅 4. 하이 로스팅 정답은 3. 이탈리안 로스팅 36. 에스프레소 추출 시 물량을 감지해주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1. 압력 스위치 2. 온도 센서 3. 플로우메타 4. 전자벨브 정답은 3. 플로우메타 37. 커피가루의 팽창이 원활하여 뜸들이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추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드립방법 중에 바디감이 좋아 중양감 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드립방식은 1. 메리타 2. 카리타 3. 고노 4. 융 정답은 4. 융 38. 에스프레소 필터 바스켓의 깊이와 추출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필터 바스켓의 깊이는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이 쉽고 사용하는 커피의 양에 적절한 좋은 맛을 내기도 쉽다 3.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은 쉽지만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는 어렵다 4. 필터 바스켓의 깊이가 깊으면 정확한 작업이 어려우며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도 어렵다 3.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은 쉽지만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는 어렵다 39. 커피를 4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장시간 추출하는 방법으로써 향기를 커피에 그대로 담아둘 수 있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다른 추출법에 비해 물의 맛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출 방식은 1. 모카포트 2. 프렌치프레스 3. 이브릭 4. 워터드립 정답은 4. 워터드립 40. 에스프레소 추출 시 너무 진한 크레마가 추출되었다 다음 중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 물의 온도가 95도씨보다 높은 경우 2. 펌프 압력이 기준 압력보다 낮은 경우 3. 포터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 4.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4.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정답은 4. 포터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 4. 드립시 커피 추출에서 커피에 수분과 열을 줌으로써 커피 조직의 팽창을 유도하여 커피에 함유된 성분의 추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나 1. 엑기스 추출 2. 뜸들이기 3. 스프링 주입 4. 추출 정답은 2. 뜸들이기 42. 에스프레소 추출 시 펌프모터에서 심한 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1. 커피 투입량이 많을 때 2. 물 공급이 되지 않을 때 3. 온도가 낮을 때 4. 추출 시간이 길 때 정답은 2. 물 공급이 되지 않을 때 43. 추출한 커피에 대한 커피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테이스트 혀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단맛, 신맛, 미슨 맛 2. 아로마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에서 증발되는 냄새 3. 플레이버 입안에 커피를 머금었을 때 후각과 입속에 느껴지는 맛과 향 4. 애프터 테이스트 커피가 입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감도는 맛 정답은 4. 애프터 테이스트 커피가 입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감도는 맛 44. 다음은 여러 가지 추출 방법 중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어떤 추출 방식의 단점을 말하는 것인가 성분 추출 속도가 늦고 추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산미를 꺼낼 수 없다 콩이 불쾌한 냄새를 가질 때 그것이 커피에 섞인다 추출 시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 잔미가 섞일 확률이 있다 1. 사이폰 2. 이브릭 3. 융드립 4. 워터드립 정답은 4. 워터드립 45. 커피 생콩의 무기질 성분 중 추출 과정에서 99%가 추출되어 인스턴트 커피에 이행되기 때문에 추출률의 판정에 이용되는 무기질 성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마그네슘 2. 칼슘 3. 나트륨 4. 칼륨 정답은 4. 칼륨 46. 가동 중인 기계의 필터 홀더 보관 방법 중 적당한 것은 1. 그룹에 장착한 상태로 보관한다 2. 기계 위에 올려놓는다 3. 컵받침대에 그냥 둔다 4. 깨끗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 1. 그룹에 장착한 상태로 보관한다 47. 맛 좋은 레귤러 커피를 마시기 위한 적절한 요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한 번에 매입하는 양은 되도록 적게 한다 2. 즉시 사용하지 않는 커피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3. 커피를 뽑기 직전에 분쇄한다 4. 뽑은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4. 뽑은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한다 48. 다음 카페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어 냉각시키면 백탁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온에서 잘 녹지 않은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가 응집석출하기 때문이다 2. 커피의 백탁현상을 방지하고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에 응집을 피하기 위하여 얼음에 뜨거운 커피를 넣어 냉각시킨다 3. 카페인은 6.2 섭씨 238도이며 물에 잘 녹는다 4.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4.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49. 다음 중 에스프레소 평가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균형감 2. 적절한 커피의 양,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크레마,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강렬함 3. 적절한 커피의 양,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크레마, 크레마의 색깔, 톡소는 강한 향기, 맛의 균형감 4.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강렬함 정답은 1.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균형감 50. 아래의 사진은 에스프레소 기계의 플로우 센서이다 이 부품의 불량이 발생되어 내부 회전체가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1. 그루패드에 찬물이 배출되게 된다 2. 커피 기계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3. 커피 추출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4. 커피 추출 물량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4. 커피 추출 물량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